안녕하세요. 이제 발송하자 진짜 잘 안가고 근데 이제 면을 다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다 같이 치우러 가고 이제 면을 잘 안가고 이제 멀쩡한 건지 저게 잘 안가고 요리가 제일 좋지요 그냥 여행이 많아요 이제 여행이 많고 천천히 많아 천천히 많아요 차가 많으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너무 아름다워 매일 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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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비오나 여행 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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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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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참기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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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손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귤모를 고추냉이 식빵 고추냉이 양념을 삶아줍니다 다이어트 고추냉이를 삶아줍니다 계란 계란 쫄깃한 밀가루 고춧가루 계란 소금 계란 소금 볶아주세요 계란 감자 불닭볶음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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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Jy 기재その entering 아무사리 대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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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두 마리 고춧가루 소금 채우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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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 톡톡 바삭바삭 줄기 추궁 버터 머스탯 노른자 고기가 Will 손질 버터 ude 물 고기 파 토마토 파 소금 경자마자 양파 식용유 소금 물 소금 기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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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부어줍니다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죽기 치킨 해산물 붉은어 쌀가루 얇게 다닐 수피를 만들어줍니다. 세게 잘 구워줍니다. 순대. 양파. 양파. 소희야 밥 먹자 나와봐 엄마가 죽만 들었어? 엄마가 죽만 들었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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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